인스파이어 도서관 인스파이어 도서관은 학습공동체 모델에 기반하여 건설되었으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지하층을 포함한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각 층은 고유의 색상과 이름으로 구분됩니다. 도서관의 이름은 지상층 인드런스 1층 나이서스 2층 서게서티 3층 프라그레스 4층 이니셔티브 5층 리스판서빌러티 및 6층 엑셀런스의 각 층 이름의 첫 글자를 결합한 것입니다. 인스파이어 도서관 내 이용자들은 영어로 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. 이용 가능한 학습 및 연구실은 3천여 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. 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학습 공동체 9개의 프레젠테이션 연습실 3개의 그룹 스터디 룸 2개의 비디오 룸 1개의 온라인 회의실 창의적인 미디어 존 등 정보 서비스 공간 인포메이션 데스크 신간도서 전시 컴퓨터 구역 빠른 액세스 스테이션 무인 반납기 복사기 자가 대출 스테이션 등 사회적인 만남 공간 만남 지정 커피 존 신문 구역 전시 라운지 등 특별 서비스 및 컬렉션 공간 TDTU 박물관 TDTU 리서치 개인 샘플 자료 컬렉션 등 행정 구역 특히 인스파이어 도서관의 디자인은 똥득팡 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의 의의에 개발되었습니다. 그들의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컨셉은 당시 베트남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TDTU 인스파이어 도서관은 국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서관 중 하나로 운영,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최신 도서관 관리 방법을 채택하여 전 세계적인 기준을 준수합니다. 이 도서관은 AAPH 솔루션을 사용하여 강력한 기능과 과목 자료 관리 등의 모듈을 제공하며 파버드, 옥스퍼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프리모 센트렐 인덱스, SFX, 레펄리브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도 활용합니다. 인스파이어 도서관의 자원은 인쇄 자료 수많은 학술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출판사와 대학에서 수집된 과학적 작품, 전자전월, 전자책 및 다양한 공개 접근 자료를 포함합니다. 이 자원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스파이어 도서관은 월드세어 도서관 간 대출, 정보 및 참고 문의, 학습 및 교육 지원, 연구 및 게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또한 인스파이어 도서관에는 분류기, 반납기계, 책 세척기, 자가 대출 기계, 출입 통제 시스템, 다기는 프린터 등 RFID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기술들은 자기 학습과 연구를 촉진하며 도서관 관리 활동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. 우리는 도서관이 대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며 인스파이어 도서관에서는 똔듯한 대학 커뮤니티가 학습과 연구에 영감을 받고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가치에 기반한 폭넓은 교육을 육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.